안녕하세요 범슨입니다. 오늘부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늘과 바닥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신호등을 또 도입한다는 소식과 쓸코존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이러다 정말 이렇게 생긴 신호등까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분명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 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단속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신호등 도입입니다. 우회전 단속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잘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울릴 때면 무언가의 압박 때문에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생각보다 가시성이 좋지 않아서 미처 발견 못하고 단속에 걸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호등이 또 추가됩니다. 바로 이 우회전 신호등인데요. 기존의 세로 형태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서 이제 전방 신호등 아래나 또는 그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적색 표시일 때는 당연히 정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우회전 표시가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소수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을 했는데 해본 결과 보행자 안전이 더욱 늘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현재 이 부분을 혼동해서 단속에 자주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차례가 됐을 때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시정지를 1초를 하던 2초를 하던 상관은 없지만 내 순서에도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입니다.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 횡단보도의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색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작 지점과 종점 지점을 정확히 한글로 표시해서 운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보다 직관적으로 바뀌는데요. 게다가 스쿨존 내 우회전 정지선을 좀 재밌게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차를 멈춰야 했었죠. 근데 스쿨존에서는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의 길이만큼 뒤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한 결과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얻어내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전국 16,000개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물론 스쿨존 색만 바꾼다고 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스쿨존 제한속도인데요. 지금까지 시간과 요일과는 무관하게 24시간 시속 30km로 적용되는 속도 제한을 최근에 경찰청이 직접 시간제로 제한속도를 40에서 50km로 상향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 이제 보행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법도 조금씩 개정해 나가는 줄 알고 속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번복이 됐죠. 스쿨존 제한속도를 바꾸려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표만 하다보니 예산 비용과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뒤늦게 파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번복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올린 것들이 많으니까 현재는 지자체마다 시범 운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바뀐 건 없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 신호등이 바뀝니다. 현재는 보행자 신호등이 대부분 2칸 또는 3칸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 녹색 불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를 감수를 위해서 이런 신호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빨간색 숫자는 핸드폰과 바닥만 쳐다보는 보행자들의 시선을 끌고 무단횡단을 시도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등에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기다리겠다는 결정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행자 신호등 잔여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통해서도 운전자가 직접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운전할 때 조금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뭄 신호입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이런 네모박스를 보거나 또는 이런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지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뭄 신호 표지판입니다. 먼저 이 가뭄 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주 신호를 늘려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좌회전하는 차량, 즉 이 가뭄 신호박스에 차가 들어서면 전방에 있는 카메라나 또는 네모박스 아래에 있는 센서가 작동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신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오다 보니 앞으로 서울, 경기도 등을 포함한 전국에 카메라 영상 인식 방식과 바닥 센서 방식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이렇게 생긴 바닥이나 표지판을 보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9월부터 또는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분명 이런 시도들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모두 감안하고 시행하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가 최근에도 발생을 했었어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놀라 넘어져 다친 보행자와의 말다툼 끝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결국 뺑소니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무단횡단 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2, 3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만약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바뀌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